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제2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마지막 여섯번째 과목인 건설안전기술과목을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던 전기화학과 다르게 건설은 또 기계처럼 조금 더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다 생각하시고 고득점을 노리셔야 됩니다. 101번입니다. 부두, 암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합니다. 부두라는 말이 나오고 통로가 나오면 통로의 폭이 나오는 거죠. 90cm. 부두 그러면 반드시 통로 그리고 90cm.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꼭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죠. 2번에 90cm가 답이 되겠습니다.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102번.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한 것은 잘 출제가 되지 않으면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법령에서 나온 문제인데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른 문제에 비해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이번 출제에 봐서는 그렇습니다. 건설공사 도급인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쭉 해서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합니다. 법령 문제니까 다른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법에 있는 대로 나온 거니까 매월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이걸 보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난도를 조절해서 나왔다. 이렇게 분류하시고 다음 기회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03번. 집안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직접적인 대책으로 오른 것은 비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빗물을 제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도로 바깥쪽에 측구라는 것. 측구라는 것이 바깥쪽의 도랑을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빗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비가 온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측구를 설치한다는 게 정답이 되겠죠. 104번. 관광털비계. 관광털비계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벽이염 및 버팀의 설치 간격 기준으로 오른 것을 원했습니다. 벽이염은 우리가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렇죠? 5, 5, 6, 8. 그리고 통나무도 할 수 있으면 좋다 그랬죠? 5.5, 7.5. 그러나 통나무는 출제되는 가능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이 단관비계하고 관광털비계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빈도도 높다고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관광털비계이기 때문에 6m, 8m를 찾으시면 되겠죠.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아닙니다. 6m이고 수평방향 8m.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105번. 굴착공사에 의해서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는 겁니다. 비탈면이 크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지표소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표면 배수공을 설치한다. 좋은 방법이죠. 물이 들어가면 물이 들어간 만큼의 중량이 커지기 때문에 비탈면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하 수위를 내리기 위해서 수평 배수공을 설치한다. 표면이든 수평이든 배수공을 설치하는 것은 물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니까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비탈면 하단을 승토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승토해서 앞승토공법을 한다든가. 승토라는 얘기는 이거죠. 앞승토공법도 이런 비탈면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붕괴될 수 있으니 아래쪽을 이렇게 승토를 해주는 거죠. 이게 앞승토공법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힘을 받기 때문에 붕괴되는 것을 좀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비탈면 상부에 토사를 적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탈면 상부에다가 무게를 더 가해준다 그러면 이 비탈면은 붕괴될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중량을 위쪽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106번.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강관 비계를 얘기합니다.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법이 바뀌어서 1.85m 이하가 맞습니다. 그 다음 장선 방향에서는 1.85m 이하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승리하시라고 했어요. 이러한 현장에 가시면 이런 형태의 강관비계들이 쭉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를 딱 떼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신다면 쉽게 그냥 책상, 여러분들 책상, 다리, 책상 이래 생각하시면 편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옆으로 계속 이렇게 쭉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또 위로도 계속 이게 올라가겠죠. 높이가 쭉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를 가져와서 딱 보면 이게 작업 발판이 되겠죠. 여기 발판을 놓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비계기둥이 되는 거죠. 이게 기둥. 비계기둥을 설치하는 걸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비계기둥은 여기에 하나를 설치했다면 이 길이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는 띠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폭 방향으로 가는 이걸 우리는 장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를 설치했다면 띠장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가다가 다시 또 하나를 설치해 주느냐 하는 게 1.85m 이하입니다. 그리고 장선 방향은요. 1.5m 이하에 다시 하나 더 설치를 해 주는 거죠. 이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띠장의 간격은 2m입니다. 여기에 이게 띠장인데 여기 띠장을 했다면 위로 가면서 계속 띠장은 또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간격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지상에서 첫 번째는 2m 그 다음 1.5m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법이 개정되면서 동일하게 다 똑같이 2m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2m 이하 맞는 내용이죠. 비계기둥이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맞습니다. 그렇죠?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아 이 부분이 틀렸네요. 31m는 맞는데 그렇죠? 3개가 아니라 2개 강관으로 묶으시옵니다. 비계가 맨 위에, 맨 위라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측정해 갔을 때 31m 아래쪽은요. 여기가 31m라면 아래쪽은 하나의 강관을 더 대서 두 개를 같이 묶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31m가 아닙니다. 전체에서 전체 높이가 처음에 설계할 때 나오겠죠. 전체 높이에서 31m를 빼주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정한 높이까지는 두 개를 갖다 대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 틀린 건 3번이고요. 비계기둥 간의 접지 하중은 400kg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강관 비계에 관련된 이 설치에 관한 사항은요. 수치가 다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